어제 저희가 이재명 대표 출석 모습 잠깐 봤었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는데 법정에서는 굉장히 아주 요란하게 많이 달랐다고 하는데 장가희 기자 어떤 얘기들 나왔었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주장을 궤변이다라고 하면서 33분간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어제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환수하려 했으니 민간업자들이 사업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듯하다라고 하면서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느냐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대체 제가 얻은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징역 50년 받을 일을 내가 왜 하냐 내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냐 이런 발언들이 좀 귀에 꽂히는데 김용태 최고는 이 발언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발언이 비유했던 것이 공산당 발언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나무인지 숲인지 참나무 숲인지 보면 딱 보면 아는데 검찰이 DNA를 가져와서 분석해가지고 내 숲이 어떤 것 같은지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비유를 많이 하셨다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의 다툼에 있어서 좀 불리하니까 비유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보통 이런 범죄 피해자분들이 정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 사실관계가 사실이 다르다.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비유를 전법을 쓰시면서 이제 어떤 다툼의 여지를 바른 전선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마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글쎄 근데 배임 문제가 의혹이 되는 것 같은데 배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있을 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결국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더라면 그 이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같이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러한 배임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관계를 다시 제대로 다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선민 최고. 재판이 내일도 모레도 열리고 검찰이 추가 기소를 감안하면 주에 2, 3회씩 법원에 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이 대표의 재판이 리스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일단 당에서는 사실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쪽인 것 같고요. 지금 예정된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성실하게 출석하셔서 제대로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이 재판에 많이 출석하기 때문에 당무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급작스럽게 잡히는 것의 성격도 아닐 뿐더러 미리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일정이나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처리해야 하는 당무들은 미리 다 처리를 하고 재판 일정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적인 논리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사실 굉장히 일관되게 견지되어 왔던 거거든요. 검찰이 기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 그리고 당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는 입장들은 충분히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해왔던 그런 입장들을 한 번 더 반복하는 행태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 중에서 최종적인 진실과 사실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공명정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네, 판사의 역할이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장갈 기자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정치부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가결파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정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에 우리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말이 가결파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후 당 통합을 강조한 이 대표가 가결파 징계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등 친명 지도부 의원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한다. 정청래 의원 등은 반대한다고 하는데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 내용,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가능성 있고 개연성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당에서는 최고위에서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냈던 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결파를 색출하는 것도 좀 불가능하고 그것을 구별해서 징계를 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정무적으로 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아직 제가 봤을 때에도 지도부 내의 이견이 상당히 존재하고 이 안에서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들의 최근에 나왔던 공개적인 발언이나 이재명 대표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했던 발언들만 보더라도 사실 상당히 당이 많이 진정이 되고 당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분명하게 형성된 것 같거든요. MBN에서 단독 보도해 주신 기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당에서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징계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표께서 연설하셨던 그 메시지의 근간대로 결국에는 당이 통합되고 단합되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굉장히 두 갈래의 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입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글쎄요. 앵커님이 만약에 당대표 오시라면 이게 뭐 바람직하고 뭔가 어떤 것이 옳은 기냐 이런 걸 떠나서 현실 정치 구도에서 나의 가결표를 던졌던 의원들을 향해서 징계를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또 공천을 안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쪽으로 기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공천에 대한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바꾼 것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부결시켜달라고 요청 사실상 말씀하셨던 걸 보아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계속 여러 차례 바뀌었던 것이 있었고 이번에 징계 안 하겠다고 하시지만 사실상 내년 총선 과정에서 아마 이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되는 그런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반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야가 굉장히 극심하게 대립하는 걸로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진짜 싸움은 여야 간의 싸움이 아니라 당내 싸움입니다. 여야 간의 싸움은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가 있어야 야당의 대표도 있는 것이고 적정한 선을 지켜서 싸우는데요. 당내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선을 지키지 않고 많이 싸우거든요. 아무래도 야당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로 선거를 치르느냐 마느냐가 비명계 의원들의 어떤 본인들의 정치 행보와 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 공천에 문제에 갔을 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말 같기도 하거든요.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천을 할 때 있어서 특정 인사들 또는 특정 계파의 인물들을 찍어서 공천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 그건 당의 질서가 현저히 무너지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굳이 이 대표께서 그 길을 선택하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경선을 보장해 주지 않거나 무리하게 컷오프를 시킬 경우 거기에 따른 현직 의원들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져서 만약에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야권에 유리한 국면보다 여권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비명계를 찍어서 자객 공천을 한다든가 또는 비명계 의원들을 축출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민주당이 존재하고 있는 공천 시스템의 체계상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가희 기자 어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설전이 좀 많이 오갔어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빈털터리 수사다 이렇게 날을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사안이고 모두 구속사안이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검찰이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시키고는 이거 재판부 문제로 투덜거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송지검장은 김 의원은 피고인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빈털터리 수사 결과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장가혁 기자 설명 들었고요. 실제로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어떤 말들 오갔는지 저희 영상으로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했는데요.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켜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모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네가 집단 뇌피셜이냐 하면 거기 답을 어떻게 합니까? 투덜이 스모프이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입니까?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고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성민 최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법원에서 기각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검찰의 그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증거가 없다. 이런 구체적인 이유까지도 법원은 설명을 하면서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검찰은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거나 사법부의 논리적 완결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라는 식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패배를 한 차례 인정하는 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것이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언론에다 대고 국민들께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사유가 충분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들도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사법부를 공격하거나 또는 검찰의 주장이 여전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결국 판사가 했던 판단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검찰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확신이 다시 한 번 들게 합니다.